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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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는 세 명 데리고 가서 뒤쪽 도주로 맞고. 예. 막내는 나머지 도주로 인해 확인할게요. 예. 계세요. 아! 윤승경 말이 맞았네요. 욕망의 대상호. 범인은 피해자를 여배우처럼 똑같이 꾸미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친 변태 새끼라는 거잖아. 연탄가루야. 연탄이요? 황산칼슘. 연탄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황산칼슘이 사용돼요. 여기서 30분 거리에 연탄 공장이 하나 있어. 형님. 저 이정식이라고 귀찮은 놈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야간 정비를 하고 있답니다. 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요. 네. 오늘은 일 때문에 평소보다 좀 일찍 나왔답니다. 그게 지금 어디 있대? 아 그게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답니다. 그 새끼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찾아봐. 그리고 저 여기 공장장한테 직원 명부 좀 보여달라고 빨리. 네. 야. 야 어디 가? 이인 뭐라고? 이종식. 그치? 그치? 이인의 역할이 참여하는 경우도 아닌가? 아마도 무슨 일곱야? 아마도 무슨 일곱야? 은위로 좀 보세요. asz가이드에 계신 건가? 아마도 무슨 일곱, 저는 두 사람이 지나면? 아마도? 저게 무슨 일곱? 아마도 전엔 일곱. 좀 더 microbes가 뭐가 필요한지요? 여름야? 음. 그리고 그치? 누가 그치? 뭐라고 쓴다 이거? 이거 그거야 황산칼슘? 네. 미야. 여기네요. 이 형사 씨 여기 있었나요? 왜 그래? 아니에요.